백성들의 그 물건을 탐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굳이 거두어들리는데만 복잡하고 백성들의 그 물건을 알지 못하니 슬프지 않냐는 거잖아. 한번 더UM이 나어 봐. Piet석아. 강태升. 어? 김씨 dumbbell 이만인데. 성선 씨! 말하는 거. 거로로. 거로로! 두목과 임금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잠깐만. 유오빠 수선하지 않아? 내가 안 holy잖아요. 아니, 뭐야? 저기 계고 있어요, 이 금. 오빠, 우리 포기하자!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아니요! 아니요! 저 임금이니까. 그런데 임금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든지 백성들이 이기게 해야지. 손담비 미쳤어 한 번 쳐줘. 여기 이 상태에서. 미쳤어. 못 해먹었다.